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드라이아이스랑 물이랑 여기 보이는 봉투 안에 집어넣을거에요. 그리고 이걸 묶으면 이 안에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면서 거품때문에 엄청 부풀어 오르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터지는지 안터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시원해. 여러분들 드라이아이스에게 가까이 가니까 진짜 시원해요. 근데 피부를 갖다대면 큰일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여기 보이는 방망이로 다 부숴서 봉투 안에 집어넣을거에요. 방금 신기한걸 찾았는데요. 이게 쇠 방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위에 올리면 이렇게 소리 고문이 시작됩니다. 오우, 듣기 싫어. 어쨌든 계속해서 부숴줄게요. 자. 그럼 먼저 봉투에 물을 넣어줄게요. 지금 호수에서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우, 지금 봉투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오우, 소소소소소. 소소소소소. 오우, 빠슬 빠슬. 으악, 으악, 으악. 자, 그럼 이제 허팝이 빠르게 드라이아이스를 다 집어넣고 묶을게요. 자, 갑니다. 오우, 긴장되는 순간. 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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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재잖아, 이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 자, 이거 이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오오오오. 오, 연기대포. 자, 여기서 이렇게 연기를 모았다가 발사! 오, 대박, 대박.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묶지? 어떻게 묶어? 어떻게 묶어야 돼? 나 이거 묶고 싶은데? 오오오. 우와, 터질 것 같아, 이거. 묶기 전에.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우와! 약간 가습기 느낌이에요, 가습기. 연기나오는 거. 자, 이렇게 연기를 먼저 다 한 번 빼고. 이렇게 빠르게 빼고 뺀과 동시에. 자, 빨리 묶어 묶어! 빨리 묶어! 도망가야돼! 됐다! 됐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털린다! 도망가! 우와, 여기 옆에 빵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옆에 제가 묶었던 데는 여긴데 그 옆쪽으로 빵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드라이아이스랑 물이랑 부글부글하면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아예 밑에 쪽은 그냥 물이에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빨리 우리 드라이아이스 왕풍선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안돼! 살려야돼! 살려야돼! 야, 빨리 살아나 빨리! 죽었다. 연기대포 발사! 발사! 어, 밑으로 가네.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그냥 가습기 같아요. 가습기, 가습기. 우와, 이산화탄소 가습기.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초거대 물풍선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오, 결과는 되게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커지긴 커지는데, 커진과 동시에 뻥하고 터졌어요, 이렇게. 후... 터지고 나니까 가습기 같기도 하고, 연기 대포 같기도 하고 빵빵빵 어쨌든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아이스랑 물이랑 밀폐된 그런 물체 안에 넣고 놔두면 진짜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안녕! 빰빰빰빰